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간만에 이론 영상입니다 뭐 요새 제가 아무래도 리뷰도 해야 되고 벤츠도 해야 되고 표 다시 재정립해서 올려야 되고 가성비 비교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뭐 이론에 대해서는 안한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제 한건 다 있지만 최근에 이슈되는 3d 캐시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3d 캐시의 구조보다는 요거는 다른 분들도 많이 했으니까 캐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게이밍의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cpu 가성비 비교표부터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cpu 가성비 비교표보면 799x 그리고 799x3d 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똑같은 4090로 박았는데 얘는 프레임이 105% 정도로 13600k 보다 5% 높습니다 얼마 안 높죠 근데 3d 붙은 799x3d 는 120%나 높습니다 진짜 그래픽카드 한 단계 차이 날 정도로 프레임이 확 뛰었어요 10% 이상 왜 이런 결과감이 나올까요 혹시 뭐 7950x 가 전력소변에 높아 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뭐 7950x 가 코어 숫자가 더 많아요 아니면 클럭이 더 빠른가요 다 아니죠 다 아닙니다 우리가 스펙을 볼 수 있는데 다 나와 들어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위에 건 3d 모델 밑에 거는 그냥 x 모델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본 클럭은 그냥 x 모델이 높아요 4.5에 최대는 5.7 자 위에 거는 4.2에 최대는 5.7 실제로 올코어 부스터 갈고 보시면은 799x 가 훨씬 높은 클럭으로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충 0.3에서 많이는 0.5까지도 더 높게 클럭에 따라서 더 높게 동작합니다 그 높게 동작하는 이유는 이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ppt라고 적혀 있죠 전력 제한치를 볼 수가 있는데 230까지 많이 풀려 있어요 그냥 x 모델은 근데 3d 모델은 조금 낮은 162 정도까지 밖에 안 풀려 있습니다 결과 잡았을 때 우리가 캐시라는 걸 생각지 않고 보면은 스펙상 분명히 799x 가 높습니다 그래서 얘가 연산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작업에는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게이밍에서는 이 3d 모델이 훨씬 성능이 잘 나와요 제가 오늘 그걸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3d 모델이 잘 나오는지 보시면 얘 둘이 차이는 저 차이 빼고 3d가 유리한 걸 보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l3 캐시 128메가 밑에는 l3 캐시가 64메가 입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3d 캐시라는 게 영향을 줬다는 얘기고 요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도식화 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고 생방에서는 여러번 얘기하니까 생방 구독자들은 다 할 거예요 이게 cpu 입니다 원래 nd cpu는 밑에 아이오다이 있고 위에 뭐 ccd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인데 그렇게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 자 이게 cpu 라고 치고 코어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뭐 cpu는 메모리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오죠 자 이건 메모리 라고 칩시다 이 메모리는 저장장치 뭐 ssd 나 hdd 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컴퓨터 시간 쯤에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방향 통신을 합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모리와 cpu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cpu가 월등히 빠른 속도로 성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피규어적 좀 낮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늘 cpu한테 일감을 늦게 가져다 줍니다 아 내 이래야 되는데 빨리 일감 줘봐 줘봐 하는데 느껴져요 그다 보니까 좀 더 빠른 메모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라는 거 붙여요 캐시는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 말이고 코 아래에 보통 붙어 있는데 캐시 메모리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용량이 작은 대신 매우 빠른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바로 코한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있는 용량 일부분을 캐시가 미리 불러옵니다 다음번에 코어가 이래야 될 것 같은 거 위주로 가져와요 이게 캐시 적중률이라고 하는데 어떤 위주로 선별해오냐면 일단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를 사용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걸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인접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와요 한번 사용되고 또 사용할 테니까 그걸 미리 준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캐시 적중률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캐시는 메모리에서 미리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작업인 경우에는 사실 거의 연속된 작업일 거고 비슷한 걸 가져오기 쉽습니다 인접 앤 데이터 가져오면 그 다음 이게 작업해야 될 작업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캐시 적중률이 작업일 때는 매우 높아요 막 90% 80% 거의 다음번에 코어가 필요한 걸 가져와요 그래서 캐시 용량이 크나 적으나 일단 달려만 있다면 생각보다 작업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게임은 달라요 게임은 좀 더 다채롭죠 음악 영역도 있고, UI 창 따로 있고, 물리 연산 따로 있고, 텍스쳐 있고, 모델링 있고 다양하잖아요 폴리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사람이 직접적으로 게임하면서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변수가 추가적으로 창출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다음번 걸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작은 데이터로 자잘자잘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최적화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캐시가 게임은 한 절반 정도 맞춰요 다음번에 이 게임이 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져오는 게 반밖에 안 맞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반은 틀렸으니까 다시 파와야 됩니다 앞에 거 날리고 근데 만약에 캐시 용량이 두 배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만큼 더 붙여놨어 그럼 맞출 확률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가겠죠 물론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두 배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영역이 커지면은 명우리에서 이만큼 더 가져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만 쉽게 얘기하자면요 그러면은 다음번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맞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캐시 용량의 역량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무작정 많이 올린다고 정답은 아니긴 해요 그럼 그거 근거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거 예전에 인텔 쪽에서 보여준 겁니다 블렌더 그리고 시네벤치 R20하고 15인데 여기서 캐시 적중률이 얼마 됐냐 캐시 히트라고 적혀있는 거 보시면 돼요 L3 캐시 히트는 약 90% 화주 구지인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L2 캐시 히트는 약 80% 정도 맞습니다 블렌더 기준으로 시네벤치는 더 높습니다 L3 캐시 기준으로는 거의 100% 히트합니다 시네벤치 R15도 뭐 한 90% 히트예요 L3 캐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우 높은 확률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렌더링 같은 거 할 때 캐시 적중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작업 그거는 7에서 90%에 다 다릅니다 근데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거는 게이밍 기준인데요 게이밍 기준으로는 적중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보시면 여기가 60%인데 요 위아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40대 중반 한 50% 뭐 여기서부터 60 한 2,3? 요 차이로 가져옵니다 더트 기준으로 파크라이 같은 거 왔을 때는 뭐 40% 중반을 잘 벗어나지도 못해요 개판이야 GTA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밖에 안 돼요 L3든 L2든 적중률이 영 좋지 않죠 그라마 뭐 카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적중률이 높네요 L3 캐시 적중률은 80%에 다 다르네요 나름 최적화가 잘 됐나 봅니다 L2 캐시도 한 60% 조금 안 될 정도는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게임에서 캐시 적중률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은 캐시 용량의 영향을 좀 덜 받고요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캐시 용량의 캐시 용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 이 렌더링 작업 같은 경우에는 코어를 거의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코어 클럭이나 코어 숫자가 깡팬데요 그래서 그게 많으면은 캐시 용량을 무시하고 성능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CP를 다 갖다 쓰는 게임이 잘 없어요 요새 막 8코어 16코어 12코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갖다 쓰겠어요? 어렵죠 그다보니 게이밍에서는 CPU의 순수 성능도 나름 중요하긴 하지만 캐시가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MD는 지금 인텔한테 게이밍 성능이 지고 있었죠 얼마 전까지 맞죠? 7900이 혹은 7950X가 13600K랑도 얼마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성능이 다소 낮았어요 게이밍 성능 기준으로요 그다보니 이걸 만회하려고 캐시를 가져다 붙인 겁니다 얼마나요? 2배를요 s3 캐시를 2배나 붙인거죠 그럼 인텔도 캐시 늘리면 되는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AMD쪽은 3D 적층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시 용량을 좀 편하게 늘릴 수 있어요 이게 CCD라고 부르는 코어 구조인데 AMD에 자 이런식으로 코어가 있으면 코어 여러개가 있겠죠 여기에 캐시가 있을텐데 이 캐시를 자 평면으로 봤을 때 코어 요만큼 있고 캐시 요만큼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요만큼 더 적층한거야 그래서 두 배로 만든거죠 덕분에 발열 해소는 구려집니다 왜? 이쪽에 더미 실리콘을 채워가지고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발열 해소는 좀 구려지는데 그게 AMD 특징이죠 대신 캐시 용량은 늘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겁니다 5800X3D가 5800보다 한참 클럭이 떨어지는데 거의 10% 가까이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죠 그러면 인텔도 따라하면 되잖아요 인텔들은 좀 더 똑똑하게 움직였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부터 링버스 구조의 한계라고 얘기가 자꾸 올라왔거든요 캐시가 이렇게 옆으로 쭉 늘어지잖아요 위에 코어가 있고 코어를 늘리면 늘일수록 캐시도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죠 얘네가 이렇게 링 같은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데 캐시를 통차 다 쓰려면 지들끼리 연결이 되어있어야 돼요 이게 분리가 되어있으면 못쓰잖아요 그럼 캐시 용량은 금고 손해보겠죠 그래서 링버스라는 구조로 연결을 해놨는데 옆으로 가면 갈수록 얘네끼리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니까 레이턴시가 증가합니다 아까 레이턴시가 빠르게 일감을 코어가 받기 위해서는 이 레이턴시가 짧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늘어나면 손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캐시가 L1, L2, L3라고 레벨이 있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빠른 캐시입니다 대신 용량이 적어요 비싸니까 L1 캐시를 늘리진 않고 L2 캐시를 13세대 K버전 에서 늘려놨습니다 물론 뭐 13,700 노말하고 13,900도 늘어났는데 13,500이나 13,400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얘네는 12세대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게이밍 성능이 12세대랑 쥐뿌드 차이 안나죠 근데 13,600K부터는 요 위에급은 다 이 L2 캐시를 늘려놨어요 L3 캐시를 늘리자니 결국 이 캐시가 너무 커지고 비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거리가 멀어지니까요 거기서 펜티를 받기 싫어서 이미 한계라고 자꾸 얘기를 했으니까 L2 캐시를 늘리는 걸로 저걸 해결했더라구요 서로 다른 해결책을 가진거죠 제가 보기에는 인텔도 성공했어요 L2 캐시 용량 두배 영역으로는 매우 작은 영역인데 요거 두배 거의 두배 올림으로써 게이밍 성능이 확연하게 12세대보다 좋아졌어요 퍼센트 따지자면 7%에서 10% 가까이 더 잘나옵니다 그리고 AMD도 성공을 했죠 물론 3D 적층을 함으로써 발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 클럭을 낮추긴 했는데요 그리고 전력 소비량도 줄였잖아요 근데 이걸 오히려 소비자들은 좋아합니다 아니 전성비도 좋고 어 기본 CPU 온도도 낮게 나오네 근데 생각보다 성능이 안 떨어졌어 게이밍에서는 훨씬 잘 나와 뭐 일부러 의도한건 아닐거에요 의도한건 아닌데 뭐 발열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TDP를 낮춰야됐을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공급력을 낮춰야지 발열을 잡을 수 있었을거에요 근데 이게 두마리 토끼를 잡게 된거죠 3스팟 그러니까 아주 성능 대비 전력 소비량이 균형점이 맞는 달달한 꿀 빨 수 있는 위치에다가 맞춰뒀는데다가 캐시 용량도 늘려가지고 게이밍 성능도 인텔하고 피등비등하거나 조금 앞설 수 있을 정도까지 따라온겁니다 다소 CPU의 순수 성능이 처지더라구요 이거 한계 코어로 봤을때 하여튼 그런식으로 이 캐시는 게이밍 영향에 아주 막대한 게이밍 성능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어 지금 CPU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는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클럭도 올라가고 있지만 IPC 클럭당 성능도 크게 오르고 있는 중이고 클럭당 성능을 늘리지 못했을때는 코어 숫자를 어 뭐 이 코어를 붙이든 아니면은 뭐 그냥 코어 숫자를 늘리든 어떻게든 최대한 붙여가지고 멀티 성능을 올리기도 하고 멀티 성능을 올린 것도 한계에 왔을때는 이런식으로 캐시를 붙여가지고 게이밍 성능 향상을 꾀하면서 유저들을 낚시하고 있는거죠 어이 12세대보다 13세대보다 확실히 게임 성능이 좋은데 안살거야 어이쿠 월척이다 이런식으로요 하하하 여튼 많은 분들이 캐시가 늘어나는데 왜 작업에는 영향이 없고 게이밍에는 좋아지느냐 이런걸 물으셨는데 아까 봤던 그 표 하나로 확인이 되죠 그래프 하나로 어 작업은 비교적 캐시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캐시 용량의 용량은 적게 봤구요 게임은 캐시 적중률이 낮기 때문에 캐시 용량의 용량을 많이 받아서 일단 게임이 저래 3D 모델 같은게 클럭이 좀 떨어지더라도 프레임이 잘 나온다는걸 오늘 한번 확인했어요 아 어때요 쉽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쪽은 저도 잘 몰라요 뭐 기술자들이 알면 됐지 우리는 딱 요까지만 알아도 야 너 컴퓨터 좀 안해 그거 어디서 배웠냐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여튼 지식이 습득되는게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눌러주시구요 요번 1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헐 minha 문검zek 당신의 글씨 하늘을 지키고 하늘을 지키고 내 손싶을 하늘을 지키고 이렇게 결제한 내 손싶을